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식 강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쉬운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 원리,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락하고 상승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그 위에 기법을 씌웠을 때 그게 진정한 주식매매 방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 시간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원리를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위에 기법을 씌우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항상 기초를 튼튼하게 닦으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들 제가 이제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또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도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데 저의 지난 강의 모두 다 볼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채널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QR 링크 표시가 되거든요. 들어가시면 이제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채널에 지금까지 했던 강의 내용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의 풀 버전 강의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공부할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 공부하시고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헌터 오늘 강의 내용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되돌림 매매법인데요. 되돌림이라고 했으니까 뭔가를 다시 돌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 다시 전환될 때 매수하는 매매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매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보겠습니다. 정의부터 볼게요. 되돌림 매매법이란 뭔가 상한가의 절반을 회복하는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매매법입니다. 주가의 방향이 하방 혹은 횡보에서 상방으로 바뀌는 구간을 노리는 매매법이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로 가다가 상승 추세로 돌리던 아니면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던 이런 구간을 노리는 매매법인데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로 상한가예요. 일단은 상한가가 발생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돌림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상한가가 안 나왔으면 되돌림 매매법의 대상이 안 돼요. 일단은 상한가가 나와야 되고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따라잡는 매매가 아니고요. 상한가를 발생시킨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조정을 받았다가 상한가 절반 가격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노리냐? 기존에 있었던 상한가 최고가까지 노립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은 이따가 도시가에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고점돌파 매매법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적은 장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매법은 굉장히 많은 매매법이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횡보할 때 혹은 고점돌파할 때 여러 가지 매수 방법이 있는데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공략하는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상한가를 발생시킨 주가 일봉이 있겠죠. 그 일봉이 상한가를 발생시켰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조정을 받았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 어디까지 재반등을 시도해야 된다고요? 상한가 절반 이상까지 재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별로 없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이따가 사례도 다 살펴볼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단기의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자마자 급등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이전 위치를 공략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되돌림 매매법이 사자마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여기 보시면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공략한다는 말이 있어요. 주식 매매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매매 또 이전 강의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려요. 주식이라는 게 투자 심리가 바뀌는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몰대의 돌파일 수도 있고 저항선 돌파일 수도 있고 장대 양봉일 수도 있는데 투자 심리가 바뀌는 구간을 공략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상승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돌림 매매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공략을 합니다. 상승 추세 매매나 돌파 매매는 힘의 방향이 상방이거나 상방으로 완전히 바뀐 후를 노리는 매매지만 되돌림 매매는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공략합니다. 여기 수치가 하나 들어갔죠? 50% 그래서 50% 되돌림 매매라고도 하는데 왜 50%냐?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상한가를 기록했던 주가가 상한가가 깨지고 내려와서 상한가의 절반을 회복할 때 절반은 뭐예요? 50%잖아요. 그렇죠? 이 50%를 회복할 때 공략하기 때문에 50% 되돌림 매매법이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기 직전을 노리는 매매법입니다. 시소를 타면 양쪽에 균형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시소를 탈 때 한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무게가 맞으면 균형점까지 갑니다. 시소가 팽팽해지죠? 한쪽으로만 무게가 쏠리면 다른 쪽으로 훅 넘어가 버려요. 주식이라는 것도 이렇게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명 자체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따가 제가 차트로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매매 조건 한번 볼게요. 상한가의 몸통 50%를 종가로 회복하는 시기에 공략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수 시에 주가가 해당봉의 최대 거래량 10분봉 안에 혹은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한다. 굉장히 어렵죠? 이걸 말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매수 시에 해당봉의 고가를 1차 목표가로, 저가를 손절가로 선정한다. 여기서 이제 해당봉이라는 건 뭐예요? 상한가를 기록했던 봉입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예요? 상한가, 고가. 손절가는 상한가, 저가예요. 그래서 해당봉의 최고가가 목표가가 되고 최저가가 손절가가 됩니다. 여기서 또 개념 하나가 들어갔어요. 등락 비율, 등락 비율이 우상향을 보이거나 100 이상일 때 성공률이 높다. 이거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등락 비율을 빼고 보셔도 되는데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등락 비율이 우상향을 보일 때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 설명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사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럼 일단 등락 비율이 뭐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등락 비율이 증권방송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게 약어로는 ADR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에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등락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등락 비율이 클수록 좋을까요? 좌울수록 좋을까요?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등락 비율이 계속해서 높은 시장은 강세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매일의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나누어서 100분비를 구하고 평균에서 도표화한 것. 이게 바로 등락 비율입니다. 등락 비율이 100이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같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코스피가 총 2000종목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종목이 그날 상승하고 1000종목이 하락했다. 그럼 등락 비율은 얼마죠? 100입니다. 그럼 상승 종목이 1100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900종목이면 그때는 100위로 등락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등락 비율이 높다는 것은 강세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요즘에 종목별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에코프로라든지 시가총의 큰 종목이 지수 전체를 주도해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하락 종목이 많아도 지수가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럼 지수만 보면 좋은 시장 같지만 실제로는 하락 종목이 많아요. 좋은 시장이 아닌 거죠. 지수만 봐서는 시장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볼 수 없어요. 그럼 뭘 같이 봐야 된다? 등락 비율. 등락 비율을 같이 보면 이게 진짜 강세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한 종목만 급등했고 하락 종목이 많은데 지수가 올라갔다는 건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죠.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시장이 좋은 시장이고 매매에서 수익을 보기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등락 비율이 높을 때 매매하시는 게 성공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등락 비율의 설명이고요. 자, 표에다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이제 검은색이 등락 비율 선이에요. 이게 우상향할 때 강세장이니까 매매하기가 좀 더 좋다. 지금 보시면 중간부터 시장은 계속 올라가지만 등락 비율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등락 비율이 내려가는데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상승 종목 수가 적은데 또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몇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질이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락 비율과 지수가 같이 우상향을 보일 때가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되돌림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되돌림 매매법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추가적으로 등락 비율이 높을 때 매매하면 좋다. 그래서 등락 비율에 대한 정의까지 살펴드렸어요. 뒤에는 이제 실전 차트를 보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 연습을 할 건데요. 자, 저의 강의, 또 풀 버전 강의 보고 싶다. 그리고 저의 이전 강의를 또 못 보신 분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 강의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풀 버전 강의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방송 시간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핵심 내용만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가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고개를 들어오시면 풀 버전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채널 추가하시고 강의 많이 보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영상 강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보든, 다섯 번 보든, 열 번 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해 보시고 항상 말씀드리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꺼됩니다.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하시고 연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면 이게 뭐예요? 평생 나의 매매 무기가 되는 거니까 항상 반복 중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되돌린 매매 다시 돌아가볼게요. 요겁니다. 이게 일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가장 긴 양봉이 뭐겠어요? 상한가죠. 상한가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 양봉 떴지만 상한가 고가는 돌파를 못합니다. 점선으로 된 부분이 뭐냐? 상한가의 절반이에요. 상한가의 절반. 그럼 결국은 뭐다? 상한가의 절반이 깨졌다가 위로 돌파되는 지점. 지금 화살표로 표시해드린 지점.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등락 비율을 제가 써놨죠? 네, 등락 비율이 높은 위치에서 하면 더 좋다. 근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등락 비율과 관계없이 매매할 수도 있는데 모든 매매라는 거는 이제 성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락 비율이 우상향을 보일 때 하면 좀 더 좋다. 더 쉽게 말하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많은 날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훨씬 쉽죠? 상한가가 발생을 했는데 그 상한가의 절반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다가 그 상한가의 절반을 회복할 때 매수합니다. 목표가는 어디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상한가의 최고가, 목표가가 됩니다. 손절가는. 상한가를 만든 봉의 최저가, 손절가가 됩니다. 사자마자 뭐가 나와요? 목표가, 손절가가 다 나옵니다.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볼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사례 쭉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이제 불쑥 튀어나온 빨간 봉, 이게 이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추가 상승을 시도를 했죠? 추가 상승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내려오면서 지금 상한가 몸통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상한가 몸통 절반 밑으로 내려갔다가 몸통 위로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래야지 매수 타이밍이 잡혀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매수 타이밍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좀 더 볼게요. 주가가 내려갑니다. 상한가의 절반 몸통 밑으로까지 주가가 내려갔어요. 그죠? 그럼 이때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아니죠. 언제 매수한다고 했죠? 상한가의 몸통이 이탈이 됐다가, 훼손이 됐다가 상한가의 몸통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 회복 안 할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회복을 할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 매수하고 이전에 기록했었던 상한가의 고가까지 노립니다. 이게 바로 되돌림 매법의 전부예요. 어렵진 않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10봉 얘기가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건데 회복하면 매수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 1봉만 볼게요. 절반을 회복했죠? 절반 회복했죠? 절반 회복할 때 매수하고 어디까지 노린다? 상한가, 고가까지 노리면 됩니다. 상한가, 고가까지 노리면 되는데 이걸 볼게요. 이게 10분봉인데 이게 어느 날의 10분봉이냐? 상한가를 기록한 날의 10분봉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한 날의 10분봉. 그 중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실린 10분봉이 있어요. 그럼 그 저가를 선으로 긋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시한 건데요. 이게 이제 어느 날의 10분봉이라고요? 상한가를 기록한 날의 10분봉입니다. 일봉상 상한가를 기록한 날의 10분봉. 근데 그 10분봉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은 10분봉. 거기에 저가를 선으로 긋고 가격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얼마죠? 1,765원입니다. 그러면 상한가가 이제 절반이 이탈됐다가 회복할 때 매수한다고 했는데 이탈됐다가 회복할 때 주가가 1,765원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매수가 됩니다. 상한가에서 10분봉 중에 가장 많이 거래가 실린 10분봉의 저가를 선으로 긋습니다. 여기서는 1,765원이고요. 그럼 내가 매수할 때 1,765원 위에 주가가 있어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매수봉의 종가는 1,820원이니까 위에 있죠. 그래서 매수하면 됩니다. 상한가의 고가까지 노린다라는 겁니다. 개념은 거래량이 많은 구간 위에 주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팽팽하게 싸움을 하는 그 구간이에요. 그 구간 위에 주가가 있어야 가볍게 갑니다. 그 구간 밑에 주가가 있으면 이건 매물대가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물대 위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게 개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상한가가 기록한 봉이 있어야 되죠. 상한가를 기록한 봉 밑으로, 절반 밑으로 주가가 깨졌다가 회복될 때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건데 그때 이제 매수 타점을 잡을 때 상한가를 기록한 봉의 10분봉을 보세요. 그리고 10분봉의 거래량이 가장 실린 봉의 최저가를 기억합니다. 아까는 1,765원이었죠. 근데 지금 매수 종가는 1,820원니까 매수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어디까지라고 했죠? 상한가 맨 위 가격. 지금 보시면 상한가 맨 위 가격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처음 보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강의란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잖아요. 확실히 아실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제가 강의 하나에서도 두 번, 세 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세 번 보시면 열 번 학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공부는 반복이에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이런 매매가 탄생하게 됐는가. 원리. 원리.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 그 거래량이 많은 구간 위에 있어야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실들에 기반해서 이런 기법이 탄생하는 겁니다. 기법이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 못하면 꽝입니다. 오래 기억에 남질 않아요. 항상 원리를 기억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뒤에는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종목 볼게요. 일단 일봉상 상한가가 나와야 되죠. 일봉상 상한가가 안 나오면 이 매매 조건이 안 됩니다. 당연히 일봉상 상한가가 나와야 되고요. 일봉상 상한가가 나왔고 추가적인 반응을 시도하다가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상한가를 기록한 봉의 절반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온다고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내려왔다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될 때 일봉상 상한가를 기록한 봉의 10분봉을 보시고 거기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동반된 10분봉의 최저가 위에 있어야 돼요. 언제? 매수할 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직 매수 타임이 안 나왔습니다. 표에서는. 볼게요. 깨지고 내려갔다가 중간에서 약간 회복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절반을 이탈했다가 올려 세우는 건 맞으니까 기술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건 맞아요. 절반을 이탈했다가 회복시킬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한가의 10분봉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10분봉 저가보다 매수 타이밍에 있을 때의 주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볼게요. 지금 7,780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봉의 10분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봉의 저가입니다. 7,780원이니까 매수할 때는 어때요? 7,780원 위에 주가가 있어야 매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니까 이제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7,780원 위에 있으면 되고요. 실제로 매수할 때는 얼마였냐? 9,120원. 당연히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맞을 때 매수하면 되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으면 더 좋다? 기억나시나요? ADR 등락 비율이 100 이상에 있으면 더 좋습니다. 성공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참고사항이에요. ADR이 높으면 더 좋다. 이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효과는요? 목효과는 어디죠? 상한가를 기록한 봉의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맨 위에 있는 가격이 목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 올라가다가 어때요? 목효과를 달성시킨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차익실험 하면 되죠? 차익실험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볼게요. 보시는 대로 역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장대 양봉 나왔고요. 추가적인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상한가의 절반 밑으로 주가가 내려옵니다. 그죠? 50% 밑으로 깨졌죠. 50% 밑으로 깨졌다고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를 회복할 때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표만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나요? 네, 안 나왔죠. 지금 보시는 표만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거를 회복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회복을 했죠? 회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절반을 깼다가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때 ADR도 100 이상이면 더 좋고. 이거까지 말씀드렸고. 하나 더 체크할 게 뭐죠?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양봉의 10분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10분봉의 저가보다 지금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가격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오늘 한 4, 5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조건까지 맞았을 때 매수하면 목표가는 어디예요? 상한가를 기록한 봉의 최고가가 목표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조건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3,935원은 뭐예요?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장때 양봉의 10분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봉의 저가가 3,935원이라는 겁니다. 매수할 때는 이 가격 위에 있어야 매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3,935원 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매수봉의 종가는 4,055원이었으니까 어때요? 위에 있죠? 네, 이러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어디예요? 장때 양봉의 고가가 목표가가 됩니다. 지금 빨간선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빨간선이 목표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빨간선 목표가까지 갔다가 주가가 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짧은 시간대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은 되돌림 매매법입니다. 일단 급등했던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을 노린다.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노린다. 체크할 거는 등락 비율, 그 다음에 등락 비율은 필수 조건 아니지만 체크하면 더 좋고 10분봉, 10분봉은 필수예요. 상한가가 기록한 10분봉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린 가격의 저가보다 매수 타이밍의 가격이 위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말씀드렸고요. 이 강의의 풀 버전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 굉장히 많은 강의들 이미 올려져 있어요. 강의들 많이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소외되지 마시고 모두 들어오셔서 보세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널 추가만 해놓으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고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